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이 생망이라는 말을 제가 제 친구들이랑 어릴 때 유행어처럼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죠. 보통 언제 이런 말을 했었냐면은 뭐 중요한 시험에 완전히 망쳤다든가 중간고살 망쳤다, 기말고살 망쳤다, 복구불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차였다든가 근데 가서 싹싹 빌었는데 안 받아줬어. 이럴 경우 야 망했다 망했다 이런 말 습관처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대학교 1, 2, 3, 4학년을 마치고 기업에 취직을 하든가 아니면 그 다른 진로 유학을 가든가 대학원을 가든가 여러가지 진로가 있을텐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원이 있어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가고 싶다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고 싶다 그런데 1, 2, 3학년 때 학점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너무 놀았어 그래서 학점을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고 싶었는데 떨어졌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 대학원도 다 떨어지고 지호전자에 하나 붙었다 지호전자 손지호전자 너무 창피한 회사야 그래서 아 손지호전자 망했다 어디가서 말하기도 창피하네 너 어디 다녀?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어디 다녀 이런 회사라고 쳐봐요 그래서 이렇게 흑흑 울고 있었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려오면서 얘야 너 망했구나 손지호전자 망했구나 아이고 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네? 무슨 기회요? 너 인생 그냥 처음부터 한 번 다시 살게 해줄 테니까 이번 인생은 한 번 잘해봐 라고 누군가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었어 다시 처음부터 살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생은 안 망하려고 열심히 하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취직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원도 가고 예를 들면 수능에서 의대 가고 싶었다 의대도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엄청 들어가고 싶었는데 삼성전자에 들어갔어 그래서 해외 출장도 다니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요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 라고 했을 때 전생이라고 하죠? 이전 생에서 망했던 거를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못하러 해요 전생인데 전생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예전에 야 내가 예전에 옛날에 임금이었어 야 내가 전생의 노비였대 그거 뭐 우스갯소리로나 하는 거지 지금 인생에서 내가 전생에서 뭐였는지 망했는지 성공했는지 그건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이번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집중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여러분들은 4월 달에 내가 5등급을 받았으면 5월 달에도 5등급이어야 되고 9월 달에도 5등급이야 나는 5등급 인생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퀘스트를 찍게 됐는데 예전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이번 인생에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6월 달 7월 달에 망했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전이고 내가 9월 달을 시작한다 그럼 9월 달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숙제라는 거를 처음 받은 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뭐 수학 문제를 숙제로 내줬던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10문제를 숙제로 내줄 테니까 내일까지 해오세요 라고 이제 월요일날 만약에 숙제를 내줬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 하느라고 숙제를 못했어 다음날 화요일날 갔는데 숙제 검사하는데 숙제를 못했어 그럼 선생님한테 혼이 나겠죠 뭐 벌로 뭐 너는 벌로 그럼 오늘 교실 청소하고 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혼이 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숙제가 나왔어 화요일날 아 오늘 숙제는 이 10문제예요 2단원 10문제 내일까지 풀어오세요 라고 했어 근데 내가 오늘은 어제 혼났으니까 오늘 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10문제를 열심히 해서 풀어서 갔어 숙제 검사를 또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할 때 어 오늘은 숙제를 잘했네 잘했어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오늘 숙제를 잘했지만 너는 월요일날 숙제를 안 했던 놈이기 때문에 넌 이미 틀렸어 어제 한 것도 필요가 없어 왜 너는 월요일날 숙제를 한 번 안 했던 애니까 너는 망나니야 만약에 이런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학생은 앞으로 자기가 실수한 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걸 이제 회복의 기회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저께 숙제 안 했다고 해서 오늘 숙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혼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다면요 한 번 실수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계속해서 이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숙제에는 데드라인이라고 부르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 숙제는 화요일까지 화요일 숙제는 수요일까지 저는 옛날에 이거를 선생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아주 악독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어 아우 나 놀고 싶은데 내일까지 이걸 하래 근데 내일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날 숙제는 끝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죠 자 오늘 숙제가 또 나왔어 그럼 오늘 숙제는 내일까지 하면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만약에 월요일날 숙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숙제를 그 다음부터 잘해가면 선생님은 아 이 학생은 완전히 그때의 실수를 회복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가 못했다 예전에 실수했다 이거를 자꾸 오늘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는 굉장히 커다란 배의 구조인데 이런 배들은 몇 개월을 항해하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여러가지 뭐 풍파라고 하죠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암초를 만나서 여기가 뻥하고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에 떠 있는 배의 구멍이 나면은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침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는 이렇게 격벽이란 게 있어서 방을 다 나눠놔요 저희가 있는 이런 방처럼 방을 다 나눠놔서 만약에 여기에 암초가 탁 부딪혀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물이 다른 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격벽이 설치가 되어서 이 방에는 물이 가득 차지만 다른 방은 안전하게 이렇게 구조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암초를 만나고 약간의 구멍이 나 있더라도 끝까지 항해를 마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항해를 끝까지 갔을 때 여기 구멍이 났지만 성공적으로 항해를 마쳤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를 숙제를 안 한 하루라고 했을 때 다음 날들 숙제를 잘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인생들은 이게 성공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불타오른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빨주노초파 해서 파란색은 공부를 아예 못한 날 이건 그냥 보통 한 날 이거는 나름 열심히 한 날 이거는 그냥 적당히 대충 한 날이라고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항상 이렇게 불타오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성공한 사람들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의사 성공한 운동선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에 성공한 사람 또는 성공한 기업가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라든가 그 사람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요 그 사람들은 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천재의 요건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 불타오르는 열정 엄청난 체력 이런 모든 완벽한 요소가 천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불타오르는 열정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온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따뜻한 온기가 내내 지속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야구선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운동장에서 어떤 야구선수가 미친듯이 이 배트 연습을 합니다 밤새고만 연습을 해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 나와 그러다가 어떤 날은 또 미친듯이 연습을 해 또 그 다음날은 안 나와 또 어쩐 날 미친듯이 연습을 해 그런 사람은 빨갰다가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야구선수는 저녁 6시에 그 운동장에 가면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연습을 하고 있어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몸이 아파도 일단 나와서 연습을 해 조금이라도 해 그 시간은 항상 연습을 해 이런 따뜻한 온기가 지속되는 꾸준함이 그 사람을 나중에 굉장한 천재로 만드는 거를 제가 많이 책으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천재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가끔씩 아픈 날도 있고 가끔씩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가끔씩 슬럼프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이걸 온도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온도는 따뜻하겠죠 군데군데 차가운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의 삶이 성공을 만드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새로운 삶을 받았어 이생망이야 그래서 새로운 삶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열심히 사는데 노력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전생에 내가 임금이었다 노비였다 혹은 전생에 망했다 손지호 전자에 다녔다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인생이란 게 제가 이 첫 번째 인생을 망하고서 두 번째 인생을 받았는데 두 번째 인생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어 근데 두 번째 인생이 끝나고서 또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인생이 실패했고 손지호 전자에 들어갔고 두 번째 인생은 성공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인생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건 모르죠 세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인생처럼 성공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인생처럼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인생이 끝나고 또 네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또 다섯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뭐 전생이나 이런 거를 뭐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인생이 계속 시작되는 거야 그럼 뭐 열 번째, 스무 번째, 백 번째, 천번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천번째 삶을 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전에 여러 해 삶들 여러 번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앞으로 찾아올 다음 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할 일이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 집중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삶을 살아왔냐면 저도 힘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가 하나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생이라고 따지는 어제, 그저께 내가 못 살았던, 잘 살았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내 삶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눈을 뜬 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생을 또 열심히 살면 그 생은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 공부를 안 해서 너무 후회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 이걸 인생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내가 이번 생을 살고 있는데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워 이거랑 똑같죠 누가 다음 생을 생각해요 지금 이 일생 한 번 사는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만 생각하지 다음 생은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9월 모의평가 날 그 날 그 날 그 인생이 되는 날 그 날 그 날 충실히 하면 되는 거고 수능 날 그 수능을 보는 인생이 시작되는 날 그 날 충실히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오늘 충실히 하면 돼요 그럼 오늘 충실히 해서 오늘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놓으면 이렇게 한 칸이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한 칸이 채워지고 또 그 다음 날 또 따뜻한 온기로 채워놓으면 한 칸씩 한 칸씩 채우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가 예를 들어서 2000번째 인생이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넓게 보면 하루하루도 하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게 모여서 1년이 되고 그게 모여서 하나의 인생이 되고 블럭 블럭 블럭을 나누다 보면은 하루하루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산다 오늘 하루 성공적으로 산다 이거는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과거랑 딱 단절돼 있고 내가 오늘 하루는 열심히 살겠다 내가 지난 생은 전생에선 망했지만은 전생엔 노비였지만 내가 이번 생은 임금님처럼 열심히 살아보겠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채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 날이 됐을 때 벌써 80칸이나 남았죠 80칸을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 채워놓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인생의 가장 짜릿한 드라마는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9회 말 홈런으로 역전하는 경우 굉장히 짜릿하죠 거의 다 진경기였어 완전히 진경기였어 완전 망했어 1,2,3,4,5,6,7,8까지 망했는데 9월 마침 9월이네요 9월에 9회 말에 갑자기 말로 홈런을 때려가지고 역전이 확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한 온기로 수능 날까지 채워놓은다면 9회 말 역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난 생은 잊어버리세요 전생은 잊어버리세요 미래의 앞으로 올 인생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을 마감한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열심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채워질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퀘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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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